저도 주량이 소주 한병 이었거든요 근데 술 한 번 가게 하면서 먹고 하다보니까 주량이이요 형님 이거 보시면은 이게 참이슬 빨간 오리지널 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참이슬 빨간거 두개랑 똑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먹는 참이슬 후레쉬 있잖아요 그게 제가 먹어보니까 이거 하나랑 이걸로 한 병으로 따지면 두 병이죠 두 병이랑 참이슬 후레쉬 세 병이 똑같은 도스예요 그 한 4도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21도고 참이슬 후레쉬가 16.9도인가 그러는데 4도 차이 나는데 그 한 병 차이더라구요 주량이 제가 먹어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냥 TMI 그렇더라구요 제가 그 참이슬 후레쉬 먹으면 세 병까지 먹어요 혼자 그냥 뭐라고 해야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먹잖아요 저는 얘기를 하면은 간이 간땡이가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이 금방 깨가지고 지금도 술이 안 취했거든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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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으면 거의 그 참이슬 후레쉬 세 병 먹은 거랑 똑같은건데 술이 안 취해가지고 이걸로 좀 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로는 일찌가 너무 맛있다 이걸로는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으면 또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